네 안녕하십니까 주 지비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로 저는 고3 고3 고2 모두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트레이드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도 아마 트레이드북스가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잘 못하고 무역에 관한 책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이드에는 뜻이 무역 거래 이런 뜻도 있지만 뭔가 어떤 전문 직종 전문 분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드북스는 아마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드북스라는 어떤 책들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 Can provide a space to bring a subject to life.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제의 생명력을 불어줄 정도로 아주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with interesting observation and detail.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관찰과 세부 내용도 다 제공해 줄 수 있고 Presenting the reader with a richer understanding of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이해를 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아이들한테 아 트레이드북스라는 게 있는데 Richer understanding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ecause textbook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트레이드북하고 뭔가 다른 종류의 책이기 때문에 도대체 트레이드북 말고 텍스트북은 뭐냐 우리가 보통 교과서라고 하는데 Must cover such a large number of topics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They are unable 할 수 없습니다. To develop a single idea with any depth. 깊이 있게 어떤 주제를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트레이드북스는 아주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텍스트북은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 전체의 내용이 사실 밑에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아 트레이드북하고 텍스트북을 대조하고 있고 그 다음 핵심은 트레이드북이 장점이 있다. 뭔가 풍부한 이해를 해 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 내려가서 지금 핵심 문제 1번이 있는 데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로 앞 문장을 좀 봐야 합니다. 자 4에그젠플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해한 아 이 글이 트레이드북과 텍스트북을 대조하고 있구나 요거에 대한 그럼 일시를 한 가지 얘기할 겁니다. 자 1페시지 인 더 텍스트북 그러면 텍스트북에 있는 한 단락은 simply mention that asteroids can hit the earth 자 어떤 유성이 지구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그냥 단순히 언급만 할 겁니다. 아까 텍스트북은 그냥 단순하게 언급만 한다고 했습니다.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룰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 The trade book does Chronicles the event of 하고 뭐가 여러 개 나오는데 결국 이 내용은 그럼 뭐가 될 거냐 트레이드북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서 체크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지금 글 전체에 이야기가 트레이드북과 텍스트북을 대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텍스트북에 관한 얘기와 바로 밑에 이어지는 트레이드북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연결어로 이어질 건가 요거를 지금 체크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김하미 선생님 네 더스는 어떤 네? 아 네 그럼으로 자 그럼으로라는 의미는 사실 아이들이 고3 정도면 그냥 약간 감으로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 보통 중3에도 많이 나오는데 중3이나 고1들은 더스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를 썼을 때 글 구조가 어떤 구조가 왔을 때 그럼으로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업할 때는 항상 더스 앞에는 원인이 오고 뒤에는 결과가 온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연결어로 쓰인다. 라는 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 그래 구조를 보고 더스를 써야 될지 혹은 다른 연결어를 써야 될지 요걸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하고 뒤하고 지금 분명히 대조일 텐데 대조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연결어가 혹시 조세미 선생님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네 하오에버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스와 하오에버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글은 A글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도 첫 번째 문장에 주제가 딱 드러나 있는데 자 Humans are very averse to feeling that 자 인간들은 이렇게 느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They are beating cheated. 자기가 지금 남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 왠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They overrespond in ways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 They seemingly make little sense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도 여기 이미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밑에는 뭐 예시나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얘기가 분명 나올 텐데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자기가 뭔가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싫어서 오히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게 연구자들이 밝힌 것이 사람들이 뭔가 부당한 제안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Even if 비록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싫어서 오히려 돈을 내고라도 돈이 들지만 그런 것을 거부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체크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자 밑줄 친 부분만 봤을 때는 very a verse to feeling 이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문장을 뒤에까지 쭉 봤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라고 that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very 하고 very a verse 하고 that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very 말고 김윤희 선생님 매우 뭐뭐 해서 결국 어떻다라는 표현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very 말고 so that을 썼을 때는 문장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가를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문제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래서 진짜 예시가 나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실험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고 자 실험을 해봤는데 한 사람이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하고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자 10달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10달러는 some money의 어떤 의미냐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시 그래서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to say 라고 쓰느냐 아니면 혹시 다른 표현으로 say 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찾아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수업 진행하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의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try to produce everything yourself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모든 거를 다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 무슨 뜻인지를 쭉 적어놓고 그리고 for which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네가 뭔가 높은 비용이 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용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바로 뒤에 this would translate into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 lower production and income 자 생산량도 낮아지고 수입도 낮아진다는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의사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4번이 있는 문장을 보면 the time doctors used to keep records 자 지금 앞을 조금 건너뛰었지만 의사가 사실 혼자서 만약에 병원을 운영한다면 환자들에 대한 기록도 유지해야 되고 약을 주문도 해야 될 거고 입원실을 청소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의사가 진료를 보는 거 말고 다른 일에 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냐 그들이 환자를 보는데 쓰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과연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문장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거다 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의사가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기가 특수화되어 있어서 그걸 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는데 좀 장점이 있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비용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결과물이 더 나아질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시간을 더 쓰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높은 어떤 다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서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they could have spent 라고 돼 있는데 자 could have 다음에 pp를 쓰는 경우가 있고 could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 계시네 송수현 선생님 네 could have pp를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뭐 했었을 수도 네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죠? 뭐 할 수도 있다 있었다 혹은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뭐 현재의 사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도대체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를 나타내는 건지 과거를 나타내는 건지 좀 대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 동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지문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서 처음에 딱 두 문장에서 파악한 것처럼 트레이드북하고 텍스트북에 대한 대조구나 라는 얘기를 글 전체의 내용이 대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었다는 거는 여기도 분명히 자 텍스트북은 어떻고 트레이드북은 어떻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for example 다음에 텍스트북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북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문장 사이에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인과관계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더스가 쓰여 있는데 더스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가 뭐냐 앞에는 원인이 오고 뒤에는 결과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대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인 however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면 자 학생들이 지금 밑줄만 봐서는 어 말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장 자체를 해석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데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bury와 that을 쌍으로 쓰지 않고 이때는 우리가 특수한 중3 때 배웠던 중3의 시험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 있는데 자 soul을 써서 soul that이라고 쓰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3이나 고1 때 학생들이 많이 익숙한 표현들은 사실 soul나 soul 뒤에 그냥 형용사만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없고 바로 됐이 붙어 있어서 아마 잘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고2 고3 학생들은 사실 soul하고 됐 사이에 뭐 여러가지 여기도 지금 동격의 그 명사절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문장 전체를 좀 해석을 제대로 하면서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도 글의 맥락을 보고 조금 파악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어떤 실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습니다. 하고 10달러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10달러라는 말 자체는 그 돈의 양이 10달러일 수도 있고 100달러일 수도 있고 5달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저기서 to say는 갑자기 투부정사가 울리는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say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왜 어려워하냐면 갑자기 또 동사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문장에서 이런 말을 써줄 때 중간에 삽입하는 절로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이게 하이프는 아니고 조금 길어서 이름이 m-라고 하는데 m-를 쓰던가 아니면 양쪽에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예시를 하는 표현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사지만 이런 표현 뒤에 나오면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o say를 이렇게 say로 고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은 지금 could have pp 라는 표현이 쓰인 그 문장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중3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could have pp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통은 후회를 한다든지 그걸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도대체 시간을 썼다라는 게 과거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요거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의사들이 기록을 유지하는데 쓰는 시간은 그들이 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다 라기보다는 지금 문장 자체를 현재로 썼기 때문에 could have spent 보다는 요 부분을 네 요 부분을 그냥 could spend 라고 써서 네 시제를 조금 맞춰주는 시제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와 빈도를 설정하겠는데요. 자 1번 같은 문제는 고3 모의고사에도 늘 연결은 항상 나오고 사실 지금은 조금씩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전까지 항상 나왔기 때문에 빈도는 조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사실 우리가 위에서 내용 정리를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고3 2등급 학생들이면 뒤에 있는 덫을 보고 이거 베리가 이상하고 덫이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3 정도에서 빈도는 아주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빈도 전부 이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이걸 문제로 딱 냈을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난이도를 4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도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빈도는 굉장히 높은데 사실 출제됐을 때 항상 앞에가 과거형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알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좀 높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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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